도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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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C방을 얼마만에 오는 겁니까? 도룬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야 도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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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는 디아블로 안하나? 너 예전에 애들 헬 보너스 많이 태워줬잖아 나 지금 목사야 헬로 데려다주면 어떡해 아니야? 제옥을 어떻게 모셔다줘 야 너는 아직도 그거 키우냐? 프린세스 메이커 딸 키우잖아 너 예전에 딸 둘 낳고 딸 딸이 아빠 되고 싶다 했잖아 손님한테 딸 딸이 아빠가 뭡니까? 오랜만에 내기? 내가 뭐 석세에 내려올 일이 잘 없으니까 내기 쓴 걸로 가 만약에 내가 게임에서 이기면 너 결혼정보업체 가입하기 오케이? 내가 게임 이기면 너 내가 쓴 부적 성경책에 꼽고다니 아 더 센 거 간다 너 매일 발모제 바르고 TS 샴푸로 머리 감기 오케이? 아 머리 안 감아요 세수할 때 이렇게 해 아예 그냥 센 걸로 가자 개종빵 하자 개종빵 개종빵 너 불교로 넘어오고 나 기독교 넘어가고 오케이 너 세례받을 준비해라 너 삭발하고 등산할 준비해라 좋았어 카트 콜? 카트라이드 콜 오케이 빨리 초대해 달려라 하나님 너야? 아냐아냐 그 밑에 거 부천역 번개하실 분? 어 맞아맞아 야 초대 이거 받아 파송송 목탁탄가야 잠깐 하늘의 아버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꽃이 없어서 오케이 고 스타트 스타트 아 바나나 아 지갑 깔고 지갑 밟았죠? 지옥에 나가라 아 아 너무 차가 엘란트라야 아 너무 느려 나 내 차를 애간자였어 소리 없이 달렸어 아 다른거 해 레인보우 식스 언제쯤 레인보우 식스야 차 고인도를 하자 그래 그러면 뭐해 배틀그라운드라고 들어봤어 너 근데 총은 쏴봤니? 너 군대 갔다왔어? 뭔 소리야 나 지옥부대 출신이야 목사님이 지옥부대 나면 어떡하냐 너는 뭐야 나는 해병대 나왔지 그럼 너 그 돌격머리 그거 했어? 그때가 머리 제일 길었다 캐릭터 만들었어? 오케이 다 만들었어 너는 목사님 캐릭터 문신이 왜 이래 맞냐 팔에 데빌이 뭐야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냐 너는 스님이 긴 생머리에 비키니 뭐야 이상하이야 오다 내가 한다잉? 야 사람 죽이는 건데 스님이 오다하면 어떻게 해 야 산 타지마 산 타지마 지겨 평지로 다녀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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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온다 오우 씨 양각 양각 양각이 뭐야 목탁 던져 아니 수류탄 던져 목탁을 던지면 안 되지 나이스 헤드샷 야 스님이 왜 이렇게 자는 거야 4킬 야 4배 4배 나 8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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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108배 차 차에 차이가 타자 차는 우리 교회차가 좋아 4킬 4킬 스님이 4명이나 죽였어 주지 스님이 다이아다 오 깜짝이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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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집중하면 치킨 먹을 수 있을까 치킨 먹어도 돼 스님이 아아 당근 다 치러 가자 나 잠깐만 나 리니지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 리니지 어깐 나 그럼 싸이월드에서 잠깐만 나 머리털 있는 사진으로 옮겨야겠다 나 싸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아이씨 야 가자 어디 목동 사거리에 형필 들어 야 같이 가 같이 가 야 연장 챙겨 야 연장 챙겨 저는 금방 갔다 올거 아니야